ㄦㄹㄹㄹㄹㄹㅂ 왔어? 오 왔어 왔어 걸렸어? 핫도그 걸렸어 걸렸어 왔어 왔어요 오빠들 바람이 세다 바람이 세 어깨 어깨 안녕하세요 그러면 핫도그가 이 자리, 여기 두 명이 못 쓰거든요 핫도그가 이 자리, 쎈니가 이 자리 여기 포인트는 핫도그 님도 처음이고요 쎈니도 처음 먹는 포인트래요 도전! 빠집시다, 매우 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첫 감성도원 먼저 사는 사람한테 청개미션도 있습니다, 오빠들 그것도 중요해요 쎈니는 이쪽 핫도그가 여기 있으니까 같은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면에... 왔어, 걸렸어? 핫도그 걸렸어, 걸렸어, 왔어, 왔어요, 오빠들 첫 스타트 끝난 거야 핫도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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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요, 나이스! 첫 감성도원 핫도그님 첫 감성도 미션 핫도그가 가져가는 겁니다 과연 감실제 뭐가 왔는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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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감성돔이야 진짜? 감성돔이래, 오빠들 우와, 감시다 감시다 오빠들 감시다, 감시다 오고 있습니다 우와, 나이스 첫 감시 개핫도그 휘쇼 자, 여러분들 다음성도 미션 섹시기 왔어요 오 이번엔 사이즈 더 크네 오 오짜 오짜 오빠들 라이스 샷 오짜 오짜 가까이 되겠어요 오짜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시 22분 야 그래도 내가 쥐다 어? 오빠들 슬슬 이제 밥시간 됐으니까 밥 먹고 합시다 2차전은 고기반찬 고기반찬 잘 먹겠습니다 원래 물이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서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자리가 여기 시작할 때 물이 이렇게 갔어요 이리로 가서 갱신적이다 시작할 때 왼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야 무슨 소리인가 오빠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걸 잡았는데 너 물고 걸지도 몰라 내가 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오빠한테는 당연히 지는 거야 야 오빠가 용등부에서 찐낭만 했어 음 자 이제 자리 옮겨 타겠습니다 오빠들 커피 한 번 마시고 할게요 옆에 사사님도 짝있네 우리만 있는 자도 옆에 다 서 계시네 감성도 엄청 여기까지 우와 한번 넘어갈까 봐야겠다 오 이제 2차전 이제 마지막 시간댑니다 오빠들 4시 반까지 왔어 오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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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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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끌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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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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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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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밑밥 치는 여유 못써 오 오 뭐야 뭐가 이렇게 세 감성도 맞아 오오오옳 dict! 감성도 육자라고?! 진짜??? 온거야! 감성도 Überie! 또 5자!!! 기록 허기 잡아주는거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그래 들어갔다!!! kost.도범라 이신 oh ja dej 그저! wen 와 얜 얜 되게 크다 아까 저보다 걸었어? 세리도 걸었네 오 세리도 왔어? 오 왔어 왔어 세리도 왔어 와 사이즈 좋아요 빵도 좋고 사이즈 좋아요 오빠들 와우 후반전에도 제가 먼저 잡네 이오이 승어가 나왔나 승어가 나왔네 세니 자 오빠들 갑시다 군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징글징글하다 왜 이렇게 질척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여러분들 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빠들 자 이마 이거 오 오 0이 나는데 0이 줄자 꽉 잡히시죠 이게 안돼 옷자가 안돼 48 48 커 보이는데 옷자가 안되네 49 와 옷자가 안되네 이렇게 커도 옷자가 안되네 49 와 옷자가 안되네 4 40 40 41 제꺼도 하나 재주세요 제꺼 제꺼도 무조건 다짜 넘어오 세니꺼 제일 큰거 이거 사짜 되겠나 이거 된다니깐요 세니꺼 제일 큰거 오짜로 이제 아니에요 48이면 오짜로 48이면 오짜로 42 42 42 42 아이고 여러분들 우리 세니가 사실 저희 추자도에서 제가 저한테 누구한테도 저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뭐 세니가 가만히 있는 저한테 코터를 건드리면서 먼저 저한테 찐낚시 대결을 하자고 도전을 하자고요 우스웠으면 제가 아무리 찐낚시를 안하고 원투만 한다고 해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우리 세니가 아이고 이거 두 마리씩이나 잡았다라는게 되게 대견스러워요 사실 아 다음에는 저희 집사로 하고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벌칙으로 또 물싸다기 있어요 물싸다기 물싸다기 있다 오늘 감성동 세 마리 두 마리로 한우수 형님 수영!!! 유튜브 캠프 학생이 좋아요 width 키즈 형님 좋아요 width 빠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거 원래 가득해야 돼 쎈아 이거 올려, 이거 올려, 올려 잠깐만, 잠깐만 나 방수수 받고, 잠깐만 방수수 받고 잠깐만요 저기 쩔았나 눈 감아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애를 아, 이거 안 봐주네요 소원이 없는데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 잔대가리 올리지 말고 다음에 나랑 붙어, 불쌍하다고 엄마한테 다 흘릴 거야 이번 건 좀 쎈다, 그치 야, 그 통보다 저 통으로 하니까 겁나 쎈데? 그쵸, 좀 쎄게 해서 겁나 쎈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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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slow